오늘 소개해드릴 나무는 서양, 철리향입니다. 지금 이쪽에 하우스 안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잎이 그대로 있고요. 이제 봄에 나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양, 철리향 향이 아주아주 좋은 철리향입니다. 포토묘이 있고 이렇게 노지에 있는데 이쪽으로는 봄에 농원에 나가기 위해서 잎도 꽃도 다 머금고 있고 아주아주 좋습니다. 수고는 30, 30 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수량은 대략 한 3,000주에서 4,000주 정도 되겠습니다. 서양, 철리향입니다. 지금부터 예약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